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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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 첫 인기가요 MC를 하는 날이고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예감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휴가 너무 좋다. 기분이 좋고 날씨도 좋고 예감이 좋은 하루다. 나머지 두 명 MC가 많이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두 번 해놨어서 그 경험과 그 자리에서 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떨지 예상이 가서 걱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긴장보다는 설렘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의전팀은 제 MC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눈에서 엄두척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쓰 저의 촬영했던 영상을 보면서 안무 때 촬영했던 연습 영상을 보면서 리마인드 좀 하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MC, 천 MC 도전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안녕 인기 가요. 잘 부탁드려요, 밝게.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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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되시면 바로 내려오실게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긴장, 긴장하게 되고. 아, 춤은 틀리면 안 되고? 아, 춤은 틀리면 안 되고? 춤은 틀리면 안 돼요. 제일 틀리면 안 돼요. 제일 틀리면 안 돼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엄청 화려한데요? 엄청 화려한데요? 엄청 화려한데요? 여기서 마킹 한번 해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죠. 마킹 못 해보느라요? 오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치 루카브라 김준이 형과 정희 형과 함께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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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잘 됐어요. 이거 잘 보셨죠. Você 잘 보세요. 내가 잘 봬로ió. 에이! 봤어! 맞아요. 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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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할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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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를 두 번이나 시켜주시다니 이제는 아예 고정 임시를 임시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오늘 감사하게 공개문행하고 좋은 자리를 받으면 감사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아리입니다. 학교 나온 병아리 콘서트. 여기 가까이 보시면 죽을 게 뭐야? 여기 포인트. 약간 좀 스쿨룰인데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라는 거 보면 귀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병아리 스쿨룰 오늘 승용만이 나와있는데 리허설도 나와있죠. 리허설할 때 열심히 잘해서 임할 때 귀여운 모습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실수해도 약간 애교를 너무하시잖아요. 그래서 귀엽고 밝은 에너지감신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볼까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었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먹을까요 그러면? 오늘 혹시 저녁? 저녁으로 우리 고기 아니 그거 아니어도 아닌지 그냥 고기 이따가 며이 나물과 볶음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최고죠. 인기간의 새로운 MC 일요일에 에너지 썬데이보이 투모로우바이트 연주 오늘 K-POP의 진심인 세 사람이 모인 만큼 인기가요의 진심을 바칠 준비 완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다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은 어디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모두 안녕! 네 오늘 무사히 기간의 첫 방송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희망 들어가서 좀 기장했는데 아직도 심정이 좀 트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멍청스럽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멤버들도 멀리서 위버스 통해서 응원해줘서 중간에 힘이 많이 나지 않나? 그래서 고마워 얘들아. 네 그럼 앞으로 인기간 좀 많이 해주세요. 잘 몰라. 네 그럼 이때 포스터 촬영하러 다시 가라. 꽃받침을 보내주세요. 맞아요. 꽃받침을 보내주세요. 머리가 뿌리고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잘해가지고 막 게임으로는 있어요. 진짜 안 되네? 화면에서도 잘해가지고 응 화면에서도 잘해가지고 화면에서도 잘해가지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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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아 이걸로 1년가요? 네. 우리 둘이 양쪽을 한 번 더 움직이더라구요. 서. 서. 이거야? 뭐야? 아 쉿?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일단 야옹이 먼저 갈게요. 고양이야. 고양이야 이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기가 MC를 맡게 된 현중입니다. 아 진짜. 좋아.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반영을 펴서. 다정한 자체로. 소잇한 자체로. 일요일은 어디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고. 고. 정말 인기가 스케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네. 이제 앞으로 인기가 함께 MC를 하게 될 텐데요. 내가 되고. 설레기도 하고 지금 막 포스터 촬영도 하고 뭐 이런 이것저것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어 재밌네요. 신기하고. 앞으로도 어. 저희 쭈니쭈니하는 MC.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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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